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짜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기간 중에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준석의 망말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의 망언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마치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단행한 체력에 야합하는 부역하는 그런 은행을 보여왔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맹백한 사전투표 부정에 대해서까지도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종류의 은행을 계속해서 보일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페북이 아니고 바로 이준석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망말을 한 자신의 페이스북인 이준석 페북에서 바로 민심대폭발의 분노대폭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거의 전부가 마치 하태경을 나무랬던 것처럼 하태경이 부정선거 없다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을 때 거의 95, 97%, 99%가 하태경을 니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준석의 페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페북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김 찬영씨입니다. 정선 내용을 오픈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라고요? 당신은 지금 독재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한마디로 젊은 이 친구야 정신 차려라. 니가 무슨 감투가 니 감투를 누가 만들어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니 감투를 니가 만든 거냐 당원들이 안 만들어줬다 국민들이 안 만들어줬도 누가 만들어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오픈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오픈할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오픈할 수 없는 거죠. 왜 자신이 없습니까? 조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죠. 뻔한 거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 수는 있는 거죠. 다음은 자유수호님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님.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은 지적 수준이 아니라 양심에 있다는 것을 당신을 보며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표정과 눈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표정과 눈빛은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양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났길래 이제 서서히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 한 자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 책임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하셨겠죠? 애초에 하셨겠죠? 불안해하고 계시죠? 마음껏 불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세상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악과 손을 잡거나 악의 도구가 되지 않죠. 거짓과 손을 잡거나 거짓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중요한 부분은 선악관입니다. 가치관이 뒤틀린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악과 타협할 수 있고 악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악의 도구처럼 행동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병희님입니다. 이준석씨가 부정선거 공범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베데스에서 그러는데 정말입니까? 왜 저렇게 발작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증거도 많은데 IQ가 부족하지도 않을텐데 정말 공범일까요? 이렇게 서병희님이 물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공범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공범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범인가 아닌가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공범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범 이상으로 날뛰는 것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일 것입니다. 하늘 아래 비밀이 없기 때문에 밝혀집니다. 그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걸 안다면 절대 악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김윤경님입니다. 까면 안 되는 녹취록을 그렇게 잘 까더니 까야 되는 경선자료는 왜 안 깝니까? 그냥 다 까봐요. 그냥 다 까봐요. 이준석씨 그냥 다 까봐요. 저의 해설은 쿨인 것이 있으니까 숨긴 것이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으니까 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소위 좌파들이 잘 쓰는 방법을 쓰는 거죠. 본질을 건드리면 본질을 이야기하죠. 계속 곁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치판에서 배운 것이 그저 그런 장난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태현님입니다. 부정선거 정거가 차고 넘치는데 뭐라고요? 당신 미쳤습니까? 공정한 선거 없이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정신입니까? 분노 게이지가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씨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정선거 없으면 정권교체 없습니다.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는데. 운동장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내 눈에는 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력 여러분들 야당 후보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국민의 힘도 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선, 이 운동장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이 지지가 있으면 이기겠다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아둔하면 국민들이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김태웅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면 부정선거 의혹, 부정경선 의혹이 있으면 다 까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못 깝니까? 당신이 하는데 뭔가 이가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입이 있다고 함부로 까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숨기고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아니라 미쳤다고 이러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갈 줄 아십니까? 이준석이도 기본적으로 댓글 한번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댓글에 거의 90%, 100% 정도가 그냥 나무라는 겁니다. 까불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숨기고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댓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아니라 미쳤다고 이러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갈 줄 아십니까? 이준석이도 기본적으로 댓글 한번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댓글에 거의 90%, 100% 정도가 그냥 나무라는 겁니다. 이복식님입니다. 이준석씨, 당신 댓글에 대한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에 대한 댓글처럼 90% 이상이 당신이 틀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버드 나왔다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그렇게 억박 지르기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집단지성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저마다의 관점에서 이준석의 망말과 망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놓은 거죠. 그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의 한 90% 이상 정도의 반발이 있으면 영상 내립니다. 그걸 내립니다. 내가 졌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zwischen 한글자막 by 한효정